예로부터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피상적이죠. 도대체 어떤 투자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제가 심플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롱텀으로 시장을 바라볼 것이고 시장이 이쯤 되면 상당히 싸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는 이 주가가 상당히 싸다라고 생각했을 때 시장이 떨어져서 주가가 더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런 종목을 차곡차곡 사서 롱텀으로 기다릴 거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시장의 단기 거래나 이런 것들은 재미로 좀 하겠지만 첫째 주력의 자금들은 그렇게 롱텀으로 가져가신 분들은 이런 단기 시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완전히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존재해 있습니다. 전업 투자자들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봤을 때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한 90%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80%라고 해주시죠. 한 20%는 좀 잘할 수 있다고. 한 80%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 친구가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한.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겠다고 2020년, 2021년도에 들어온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한 친구는 삼성전자만 그냥 사달라고 해서 삼성전자만 사줬고 그래서 어떤 걸 사면 좋겠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요. 그럼 자기는 모르겠다고 꼽아달래요. 한두 종목을 꼽아줬어요. 잘 안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움직여서 그러면 좀 팔고 그다음에 또 기다려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거든요. 나중에 몰랐는데 나중에 봤더니 종목이 되게 많아요. 종목이 되게 많고 심지어 그 친구들이 이 방송을 안 드릴 것 같으니까 친구니까 이건 폄하가 아니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차전지수를 그저께 샀대요. 그저께 사가지고 지금 사자마자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은 주식 시장에 들어올 때 마음가짐하고 실전에서 매매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끌려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되죠.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 아예 장기로 가든지 아니면 종목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대표 종목만 쭉쭉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쭉 종목을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추천은 아니고요. 차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두산바켓. 일봉을 볼 겁니다.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는 공부하고 같이 공부한 그런 것들이에요. 두산바켓의 일봉 차트예요. 이게 거래 없이 조정보이고 하는. 그리고 반도체에서 인텍 플러스. 이거 보세요. 거래 싫고 거래 없이 조정보이고 거래 싫고 뜨고 거래 없이 조정보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DNF는 반도체예요. 얘도 똑같죠. 한미반도체. 얘도 그래요. 얘는 여기서 매물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여기 지금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서 화신. 이런 종목의 가치 분석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SL, 모트렉스, 현대 오토에버. 바이오에서는 HLB. HLB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 이건 다 아실 거고요. 제약바이오에서 항상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한미약품을 봐야 됩니다. 한미약품하고 셀트리온이 움직일 때 제약바이오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HLB도 있지만 얘네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대표 종목들이나 아니면 그 섹터가 움직였을 때 항상 주도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지금 차트가 좋은 종목들을 이렇게 만약에 골랐어요. 지금 이것만 한 10개 되잖아요. 지금 자동차 부품이었고 반도체였고 바이오였고 그리고 뭐 기계조 하나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2차전지 2차전지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2차전지 이렇게 하면 만약에 하나씩 샀다 그러면 5개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얘를 팔고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를 몽땅 팔아버리고 다음 걸 샀더니 얘는 급등하고 얘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많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천주가 있으면요. 지금 보니까 2차전지 매물을 좀 맞는 것 같아. 이쪽이 올라오는 것 같아. 그러면 얘는 300주 팔고 얘를 300주 팔아서 이쪽을 좀 더 사고. 얘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얘를 또 3, 400주 팔고 얘를 더 사고. 이런 식으로 펀드매니저는 그렇게 해요. 운영을요. 우리가 펀드매니저처럼 똑같이 운영. 그만큼 자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자금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보니까 자동차 부품 좋아. 돈이 많아. 그래서 이것도 사고. 반도체 올라가. 반도체 좋은 종목. 이것도 좋아. 이것도 사고. 바이오 이것도 올라오네. 이것도 사고. 이렇게 돈이 많으면 좋은 종목 다 사서 기다렸다가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돈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재분배라고 하면서 이걸 옮겨가면서 비중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비중 조절하실 때 어느 한쪽이 된다고 해서 한쪽을 다 털고 가서 빨리 이쪽에 가서 이쪽에 먹고 이쪽에 가서 빨리 이익이 나고 이게 어렵다고 아까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리밸런싱을 계속하고 자산배분 전략에서 큰 자금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소규모로 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대신 종목이 우리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많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종목이 밑에서 한참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면 안 돼요. 지금의 탑픽에 있는 종목에서 그렇게 거래를 하는 것이 실전 거래에서는 실제로 해보면 수익률에서는 가장 그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 때 좀 임팩트 있게 거래량에 대한 강의를 아주 짧고 굵게 해주셨잖아요. 지금도 한미약품도 보면 지금 한 탈거래일 전에 장대양봉의 거래량이 4월 2일 날 딱 나오면서 그날 마지막에 제가 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런 것만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것만 계속 공부하고 비중을 다 실지 말고 한 열 주, 한 주씩 사놓고 보다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저 정도 볼 때는 거래 없고 그러거든요. 그날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거래가 나타났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산성케미칼 이렇게 거래가 실리고 그다음에 또 거래 실리면서 오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거래 없이요. 이런 거 위주로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차트 공부잖아요.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황에서 탑으로 모멘텀이 생긴 업종에서 되는 거예요. 모멘텀이 생긴 테마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무리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모멘텀이 생기고 지금 테마가 엮이거나 지금 주도로 나서지 않으면 주가는 못 움직이잖아요. 자동차 포품 얼마나 고생 많이 시켰는데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 포품 얘기를 너나하나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나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선 것 중에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래량이 있는 것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야 내가 계좌 관리를 잘 못하고 해도 그냥 하영 없이 2년, 3년, 5년 물려가지고 우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든 기다려보면 오 살아났어 해가지고 도망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